선생님이 나에 대해 아는 것 같아. 너에 대해? 내 과거에 대해. 근데 얘기를 안 해주네. 왜 안 해주는데? 몰라. 뭔가 좀... 별로인가? 내 과거가. 별로라는 게... 만약에... 진짜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만큼은 나쁜 과거면 어떡하지? 모르는 게 나을... 만큼은... 나쁜... 아니야. 생각하지 마. 불안해하지 마라. 불안해하지 마라. 이건 내 일이야. 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. 진짜로 모르는 게 좋을 만큼 나쁜 일이라면... 네가 몰랐으면 좋겠어. 사실. 너 마음 가는 대로 해. 내가 모르는 데가 있을지도 몰라. 괜찮아. 네 마음을 내가... 꽉 잡고 있을 거니까. 대신 약속해. 다시는 말없이 없어지지 않기. 핸드폰 꼭 갖고 다니기. 핸드폰 꼭 갖고 다니기. 절대로 다치지 않기. 약속할게. 까만 밤에. 까만 밤에. 둘만 있어도 좋아요. 갇히는 까마요. 펴... 늦었다. 오빠 오기 전에 진짜 가봐야 돼. 바이바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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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? 고생하는 사람... 켜고. был 와구. 와구. 슬픈게임. 가사에서. 고생하는 사람. 보라. 아멘